아 어 어 들어가고 있냐? 아 그럼 난 들어왔지 아 그나저나 진짜 고맙다 그 안 덕푼도 아니고 야 나 오늘 아침에 네 덕분에 병원 가가지고 지하 수술 날짜 잡았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우 야 장난하지마 왜 그래 야 니가 갑자기 안됐다고 하면 내가 그 큰 눈을 어디서 그래 야 한 번만 더 하지 여보세요 놓칠 수 없는 기회를 놓쳐서 난 돼서 기회를 놓쳐서 난 돼서 신이여 이 땅은 내게 빛을 자비를 축복을 내 삶에 없던 기적 기적 만나지 못할게 신이여 내게 단 한 번만 신이여 내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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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딸 아 그럼 아빠지 우리 딸 밥 먹었어? 응 아빠도 먹었어 지하야 그래 그새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지하 안아야 그래 근데 음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아빠가 시켰어 우리 지하 좋아요? 아니 아빠 멈춰 그치 그래? 그래? 그럼 자 이제 아빠 끊어야겠다 들어가봐요 그래 아빠도 엄청나는게 그래 아이고 이리 말 잘 듣고 진짜 아빠가 많이 미안해 한 번만 행복한 번만 널 위해 내 삶을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잃어도 너만 살 수 있다면 나 기도해 단 한 번만 꼭 한 번만 내 삶의 해물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가져가 기전을 허락하소서 신이여 나를 버리소서 내 모든 걸